오른쪽으로 전환, 박성우의 올리크로스, 루안의 헤딩, 김은선. 김은선의 힐패스 높게 떴습니다. 헤딩 밀어줬고, 혼전 상황. 밑발들, 서정진. 결국에는 헤넷니다. 결국에는 김해시청. 경기 종료 직전에 서정진이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스콘은 1대0, 김해시청 한 점차 리더합니다. 정말 그 공에 대한 집중력이 너무나도 좋았고요. 높이 계속해서 공이 올라갔을 때 정말 선수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에 대한 집중력을 가졌고 결국 마무리는 서정진 선수가 해냈습니다. 서정진의 왼발 발리 슈팅, 이승규 골키퍼 역시나 반응하지 못했고 공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슈팅. 완벽한 궤적과 함께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